진짜 맛있는 거 같아. 이거 가짜로 맛있어? 유 팀장님? 어, 유사장님. 서준이 걱정돼서 왔어요? 네. 그런데 왜 여기 서 있어요? 들어가요. 네. 한유정 씨,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? 내 말 못 알아들었어요? 엄마, 잠깐만. 형은 무슨 일이야? 어? 어, 급한 서류가 있어서 구 비서님 대신 내가 가져왔어. 거기 두고 가. 그래. 좀 가보겠습니다. 한유정 씨. 내 말이 우스워요? 아니요. 그런 게 아니라 서준이가 걱정돼서요. 쟤 그런 일을 만들지를 말았어야죠. 유정 씨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. 그리고 나 처음부터 유정 씨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. 엄마! 격 떨어지고 수준 낮은 한유정 씨가 서준이와 가당키나 해요? 엄마.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내가 다친 게 왜 유정 때문이야? 그리고 유정이가 격이 떨어진다니. 진짜로 격 떨어진 사람. 엄마잖아. 뭐? 서준아, 그만해. 엄마가 유정이 때렸다면서. 엄마가 뭔데 유정을 때려? 나 유정이 건드리는 사람. 엄마에 대해 우선 못해. 차서준! 서준아, 그러지 마. 죄송합니다. 제 불찰입니다. 유정아, 너 잘못한 거 없어. 사과하지 마.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. 어머니한테 사과드려. 이사장님. 전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. 유정아! 첨수준! 너 끝까지 이럴래?